이번 문제는요. 2022년 9월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일단 지문이 너무 길어. 길기도 하고 그리고 어휘를 모른다. 그건 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또 어휘도 어렵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글의 제목을 찾으려면 글쓴이가 쓰고자 하는 방향을 캐치하셔야 되는데 그 방향을 잡는 게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샘이랑 같이 방향을 잡는다 생각으로 한번 꼼꼼하게 질문을 해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들어가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From the earliest times 여러분, 초기 시대예요. 초기에, 옛날에, 옛날부터 자, 여기 보면 의료 건강 서비스죠. 그죠? Health care 서비스니까 여기서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적을게요. 건강관리 서비스 자, 서비스는요. Have you recognized? 오래도록 어떻게 해요? 인지되어져 온 겁니다. 뭘로? 가지고 있다고. 두 개의 동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뭐냐? 두 가지 처음에 보면 뭐예요? Clinical care, 임상치료 End 그리고 또 뭐예요? 공중보관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에 고전적 그리스 신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신화 얘기가 중심이 되는 것은 아니었을 거기 때문에 우리 첫 번째 문장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여기 있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측면 이렇게 두 개를 똑같은 동등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이거 하나 알아주시고요. 그럼 한번 우리 조금 쉽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요. 자, 의술의 신이 있어요. 자, 아스켈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다? 근데 그 신이 두 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딸이 이 친구와 이 친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희귀야라고 하는 친구랑 그리고 페나시야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이 전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H라고 할게요. 자, 우리 H는 여신입니다. 근데 어떤 여신이에요? 예방하는 것. 건강을 예방하는 것.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신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두 딸이 나와요. 그래서 H가 있고 또 하나는 P.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예방... 건강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있는 여신이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우리는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서 하이진. 하이진이 위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후자는 누구예요? 페나시아입니다. 이 친구도 여신이에요. 근데 뭐예요? 치료하는데. 치료의 여신인 거죠. 어머, 여기서 그냥 넘기십니까? 치료의 여신이라고 하면 이 부분. 예방이라고 하면 공중보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여러분 현대의 시기에. 자, 우리 초기에서요. 현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는 그냥 뭐 이 위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었고 이게 초기였다면 우리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마찬가지 내려갈게요. 자, 현대는 어떠냐? 자, 사회적으로 우세하답니다. 뭐가 우세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의학적인 전문성의 사회적 우세 즉, 의학적으로 전문적인 것이 사회적으로 우세한데 얘가 약이 시켜요. 뭐를? 아픈 사람들의 치료를 가리게 한대요. 자, 뭘 가리게 하느냐? 그런 예방적인 건강보건 서비스를 서비스의 그림자를 들이운다는 것은 그것을 가린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사회적 우세죠. 모의 의학 전문성 의학의 전문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우세가 있는 거죠. 우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더 얘를 가린다는 것은 얘가 더 짱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 아픈 사람 치료하는 게 짱이에요. 뭐보다? 예방보다. 여기 나와 있죠. 예방 보건보다. 건강, 예방, 보건보다. 됐어요. 자, 근데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겁니까? 여기 보시면 덜 영웅적인 인물이 되겠죠. 그게 누구예요? 여기서 이제 위생 공학자들이나 어떤 생물학자들이나 어떤 정부에서의, 국가에서의 공공건강 공무원들, 이 사람들을 의해서 제공이 되는 것보다는 이런 예방 서비스보다는 우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즉 의사, 의사 쪽에다가 더 치중이 되어져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뭐예요? 현대랑 지금 현대랑 초기가 똑같지 않아요. 요거와 요거는 이퀼로 봤단 말이죠. 둘 다 중요하다고 봤는데 이제는 뭐가 더 중요해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건강의 퀄리티는, 근데 어떤 건강의 퀄리티예요? 자, 우리 사람이 누리는 인간의 건강 퀄리티, 우리 건강의 질은요. 자, 덜 기인한데요. 어디에? 여기 보면 surgical, 여러분 우리 surgery, surgery 하면 수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과의 기만함, 이건 뭐예요? 우리 수술하는 거. 외과의 기만함이라고 하면 외과에서 나 잘났어. 요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의 외과 기만함을 먼저 둔 거고 그리고 또 뭐예요? 혁신적인 이학적 제품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예요? 뭐 생물공학자들, 공학으로 인해서 생긴 기기 생물공학으로 만들어진 기기, 장비 요런 것들에 덜 기인한다. 덜 기댄다는 거죠. 여러분 얘보다 오히려 우리는 건강에 질은 뭐가 더 우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용 가능성. 뭐예요? 우리 공중보건이나 하수구 관리나 그리고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 통제해주는 서비스, 관리해주는 서비스요. 그래서 우리 공기의 오염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먹을 수 있는 식수인지 그리고 도시의 소음 그리고 음식인데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컨트롤해주는 그런 서비스랑 그런 하수구 관리 어떤 그런 공중위생관리의 이용 가능성으로 인간의 건강의 퀄리티가 어떻게? 더 기인한다가 되는 거죠. 그럼 막상 사회적인 우세로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즉 임상... 여기서 정리하면 얘는 임상치료죠. 임상치료에 집중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건강의 질은 평상시에 뭐예요? 예방 건강이 이것보다는 더 기인하게 된다. 건강의 퀄리티에 이렇게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 겁니다. 그러면 인간의 권리인데 어떤 권리예요? 자, 가장 달성할 수 있을 건강의 표준에 건강의 표준에 인간의 권리는 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럼 우리 밑을 더 들어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이게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잠깐 정리하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고요. 초반에는 건강관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는 그런 임상 여기서 임상치료가 있고 그리고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예방보반에 있었어요. 이거 두 개 다 둘 다 중요해라고 했는데 이제 현대는 어때요? 요즘 여러분들 되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의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뭐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인 우세가 더 있지만 막상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인간의 건강의 퀄리티는 그런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였다? 모였다고요? 여기 보면 예방, 건강을 예방하는 서비스에 우리가 더 집중을 했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기 보면 The Human Right까지 나오네요. 자, 여러분 인간의 권리입니다. 근데 어떤 권리냐? 자, 뭐에 대한 권리? 가장 높이 달성할 수 있는 건강의 표준에 대한 인간의 권리는? 즉, 여러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건강의 표준에 대한 우리의 권리가 어디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자, 공공 공공건간보존서비스라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공공건강보건서비스 여러분 이건 뭐예요? 예방 차원의 서비스에 의존한다가 되는 거잖아요. 자, 못지않게 뭐 못지않게? 여러분 못지않게라는 거 이것도 중요한데 얘도 중요하니까 얘랑 얘랑 어떻게? 이퀼로 봐줘 라는 말이 되겠죠. 여기 있는 거 당연히 뭐겠어요? 임상치료가 되겠죠. 임상치료를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뭐예요? 스킬과 장비입니다. 누구의 의사와 병원의 스킬과 장비 못지않게 이 공공건강보건서비스 이것 또한 역시 중요하다라는 말로써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몇 번을 골라야 될까?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블리 헬스케어가 뭐예요? 우리 예방보건이죠. 그쵸? 자, 이 공공건강보건서비스 얘는 코스터 선생님, 저 코스타 몰라요 라고 싶을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기억하셔서 어떻게든 맞춰봐야 돼요. 코는 함께 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 하면 우리가 아는 스타 그러니까 함께 떠오르는 스타인 거죠. 함께 있는 스타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동주연이라고 합니다. 주연이 스타거든요. 그래서 코스타 우리 공동주연입니다. 뭐가 아니라 자, 우리 서포팅 해주는 액터 이게 뭐냐면 조연이거든요. 조연이 아니라 공동주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건강보건 서비스 말고 또 다른 주연은 누구예요? 임상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아, 초기에는 둘 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치? 그래서 위에다 뭐라고 적었어요? to equal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나시죠? to have two equal aspects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얘 역시도 중요해 너무 한 곳에만 치우쳐져 있어 임상치료에만 치우쳐져 있어가 되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을 선택할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historical이 뭡니까? 역사적이라고 그랬죠. 어, 선생님 그래서 초기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니까 역사 그래,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이거에 대한 medicine과 surgery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었거든요. 3번에 임상치료에 대한 논쟁을 했나요? 아니었고요. 임상치료가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아니죠. 자, 4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큰 유사점이래요. 자, 여기 different mysologist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음... 위에서 봤던 것 신화였죠. 그래서 이 신화가 나왔다고 여러분들이 고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다른 신화들 사이에서의 비슷한 유사점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5번입니다. 자,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에요? 자, 건강의 혁신을 여는 계획 이런 얘기 안 했죠. 정답은 바로 1번이 됩니다. 문화의 시기 묵 separAT 성장 주막 ​ 5번을 Suite